바르셀로나 바로보기 바바티비 깔소타다 피크닉 친구들과 함께 깔소타다 피크닉을 위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한 시간 정도 운전사업을 나와서 깔소타다 하는 곳을 왔어요 장작을 사서 먼저 장작에 불을 붙여요 빈 석쇠에 깔소스를 올려 불에 구워줍니다 깔소스를 구운 다음엔 고기를 구워요 요리가 다 된 깔소스 신문제 돌로 말아주면 먹을 때까지 따뜻해요 요리가 다 된다고 봅니다 오는 날이 다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배가 다 된다 네 정말요? 정말요? 정말요 정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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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칼솥에 빠질 수 없는 로맨스코 소스와 함께 먹어요 너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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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친구들과 함께 좋은 경치를 보며 맛있는 깐소스를 먹은 행복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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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